서울 상학생과 함께하는 학생들 서울 상학생과 함께하는 학생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생당 학교의 신사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서울 상학생들 학교 3학년 중년입니다 영장에서 씹는다니까 기분이 좋고 영어는들을 모아서 기분이 좋고 미친이 아르르지 화이팅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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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던지면 돼 왔다 왔다 좋았다 인지야 휴내려! 그냥 휴내려 인지야 신사는 휴내려 인지야 김현승이 수상했습니다 자, 랩스웨어의 정신! 자, 랩스웨어의 정신! 자, 랩스웨어의 정신! 랩스웨어의 정신! 랩스웨어의 정신! 기분이 안 좋으세요? 기분이 좋아요 안 떨렸어요? 네 랩스웨어의 정신 화이팅!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